여러분 편의점 갔다올게요 아니 켰는데 담배 사온 걸 깜빡했어 그래서 지금 가야 돼 그래서 이 김에 테스트 해보려고 최장 몇 분 자리를 비웠을 때 내가 방송 정지를 당하나 편의점 다녀오는 거 정도는 괜찮겠지 미안합니다 많이 늦었네요 편의점 갔다 오면 10분도 안 걸려 형이 모구모구 사오래 아휴 모구모구 아휴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딱 이제 오늘까지만 담배 피고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가야 되니까 금연도 못하겠네 결론 편의점 후딱 갔다옵니다 갔다올게요 Kummer 고마우 고마우 olare power 구경 최하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